자작나무입니다. 크다란 자작나무에 크다란 자작나무에 자작나무 끝질고 엄청 큰 말굽버섯이 아주 건강하고 천하게 살아있습니다. 말굽 말굽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말굽버섯인데 이 나무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말굽이 달린건 처음입니다. 말굽이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누가 쓰러져있는 여기도 예 이것도 이것도 상어 벗어 멋집니다. 이렇게 해서 자작나무에 꽃꽃해야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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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야 여기 여기다 파이에 굽이 달라붙어 있듯이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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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있네요 자 나물 땅 아 아 아 아 아 아 자극거려 먹으면 향기도 좋고 두개만 횡재했습니다 횡재 횡재했습니다 자작나무 말국버섯 자작나무 말국버섯 자작나무 말국버섯 자작나무 말국버섯 자작나무 말국버섯 자작나무 말국버섯 자작나무 말국 240 Первая 자ון kolm 물 열산 세척 이걸로.. 오케이.. 좋았어 이야.. 뜯다 엄청 크네 깨끗해 벌칙같이 생겼네 나무가 이렇게 파고 들어갔네 깨끗해 아.. 나.. 시원한다고 중독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